왕 이름이 뭐냐고? 거룩하신 전하의 이름을 어찌 감히... 아, 맞네. 왕 이름 부르는 것도 쓰는 것도 안 되지? 태정, 태세, 문단세, 예성, 연주, 임명선 광인효연, 숙경경, 청순원, 철곡... 고? 고철원, 순... 순...헌... 왠 날벌레가... 헌종은 다음이면... 절종? 내일이요. 우리의 가레시. 오마이갓. 제일 중요한 걸 잊었어. 절종은 주색에 빠져 국정을 소홀히 한 걸로 유명한... 조선시대 대표생마...